와 야 이거 불전 드디어 여러분 만찬입니다 찍혀주세요 기름맛 이거 기대된다 이거 사실 원슈가 너무 고생했어 그래 야 이거 전 굵기 봐봐 이거 함박 스테이크야 스케일 봐요 우와 여기가 진짜 많겠다 이런 것도 영화에서 봤니? 베어 그리스 형한테 베어 그리스 형님이 다 가르쳤어? 원슈 너무 좋아합니다 순수하네 원슈는 지금 계속 게임 보고 있는 거 먼저 뛸 거야 원슈타인이 지금 몇 시간 동안 켠 거야 진짜 이건 진짜 정성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비싸잖아요 와 미쳤어 미쳤어 기가 막히네 불전에는 오로지 쿨 진짜 그리고 깻잎 몇 잔 네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한 달 전부터 둘 식인 거 먹고 싶었는데 아 맛있게 드신다 맛있는 게 신기해 와 맞지? 네 맛있어요 와 대박 진짜 오늘 저녁에 전 구치 쓴 분도 많을 것 같아 대단해 시킨다든지 맞아 저 입술 봐서 립 바른 것처럼 저는 저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뭔 맛이 이런 맛이 나냐 와 미쳤다 튀김 여기다 딱 적셔서 한번 먹어봐 떡볶이 먹을 때도 떡볶이 튀김 야야 무슨 떡볶이 튀김을 절차 먹는 거 살아 진짜 이렇게 국물에 이렇게 짜박짜박하니 맞아맞아 어떡해 맛있겠다 아 미치겠다 괴로워요 진짜 꽃게 맛이죠 와 이거 지난번에는 많이 못 드셨거든요 오늘 제대로 먹습니다 와 이거 미치겠는데 너무 심한데 와 이거 너무 배고파 와 이거 뭐냐 뭔 맛이 이런 맛이 나냐